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글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영원히 계신 자리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푸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장르도 믿고 흐러나 나 찬송합니다 온천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여지 않는 줄 나 비싸옵니다 영원히 여지 않는다 영원히 여지 않는다 영원히 여지 않는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불을 땅 위에 주의 근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미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성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해 하기로다. 아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이 주의 영원한 나의 마음을 주소서 영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내 맘도 안 믿네다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이 주의 영원한 나의 마음을 주소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내 맘도 안 믿네다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이 세상에 불만한 나의 마음을 부소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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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늘을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데요 내 맘을 밤배라 내 맘을 밤배라 주 예수여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산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소 비해가 오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늘을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데요 내 맘을 밤배라 내 맘을 밤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원니스의 축복과 복음적 기생이라는 강단 말씀 주셔서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안에 만국을 기업으로 깨아리라는 원단 말씀을 주시고 3인 1조 스타트만 운동 4천만대 운동 237 치유 운동으로 예원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237 나라 오촌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원교회 본당헌당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모든 개인과 가정에 빛의 경계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문 대대로 축복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6일 임직하게 되는 피택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임직하게 되는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많은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사단법인 유니월드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니월드가 대한민국 NG의 선교회 모델적인 기관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원의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원의 모든 랩런트들이 강단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복음의 리트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예원교회 부흥과 미래의 주역들로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21일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해외 전도 캠프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뉴질랜드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깨닫고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전도 시스템이 정착되어 237나라 5천용족 복음하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주 당회장 목사님 복음 들고 전세계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어 사도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진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실 때 로마서 16장에 생명권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용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추방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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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성취 현장입니다 먼저 다미 목사님 동정입니다 목사님은 지난 2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랩런트 대학교와 현지 교회 관련 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19일에는 협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랩런트 대학교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알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난 20일 하와이 믿음소방사랑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은 라드니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을 만나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다미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현지 교회 관계자들은 예원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 정기이사회가 지난 24일 진행됐습니다 이사장이신 목사님은 이사진과 함께 주요 안건을 논의하시고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023년 피텍 중직자 집중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훈련에서 다미 목사님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실 예정이며 특강 이후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주일 출석 1만 명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이 각 기관과 전도회를 비롯한 성도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랩런트 팀을 제외한 총 2,707개 3인 1조 팀이 새가족의 정착을 돕는 돌봄 시스템으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82명의 방문자를 제외한 447명의 새가족들이 교회로 인도됐습니다 대예배 4주 출석 또는 새가족 4주 교육 수료를 마치고 예배화된 새가족은 150명명 이 중 3개월간 예배 참석을 지속하여 교회화된 새가족은 25명입니다 3인 1조를 구성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새가족과 장결자의 정착을 위해 기도 배경이 되어주신과 함께 돌봄 사역을 지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나 발열 및 기침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및 노약자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NGO 유니월드에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사은품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모든 성도님들께 고급 후드티를 한 벌씩 증정하여 드립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출구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성원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237 선교 플랫폼인 유니월드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 전문지 월간 객석과 함께하는 마티넥 콘서트 네 번째 시간이 오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송영민의 피아노 연주와 플루트 협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해 전도회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룡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무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로와 빌립, 돈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러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원기를 받고 너희가 원기를 받고 예수의 아우들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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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홈 전문교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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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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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시간부터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삶 속에 말씀 속에 보면 언약적 도전을 위한 영직 로드맵이 딱 여기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보금운동 이 보금운동의 플랫폼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방향을 맞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현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 현장 회복의 플랫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현장 회복 이번 안주관 여러분 평생에 생각도 안 했던 현장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 영계 전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강단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회복해 주셨는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중재뿐만 아니라 영계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삼운동의 주역 현장 전도 제자 멋지게 서시기를 제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절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시대에 예루살림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용하는 물로 세례를 옆으로 사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대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림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에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는 말이냐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다 노가부 24장 49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무르라 떠나지 말고 이성에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림에서 머무르라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것이 절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무슨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해 나가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교사를 맡았습니다 내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전도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소서 그 기도 해봤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갑니다 오늘 회의를 회의하러 갑니다 힘을 주옵사사 옛날에 제가 그렇게 볼 때 저는 뭐요 매일 교회에 살다시피 기도처라 하지만 집사람 보니까 전도 회장이 되어서 보니까 안 보여요 집에 보니까요 2층에 올라가서 문 잠가 놓고 여전도를 인도하는데 여전도를 인도하는데 3시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여전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무엇으로 기도를 오래 했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불상의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천만의 말 하나님 앞에 휴지 쪽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뭐냐 땅 것이요 땅 것 예수님의 비전은 땅 것이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지만 오직 내 거지만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은 땅 것이요 땅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래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어진다 지역 민족을 넘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저 변방 출신들이요 저 지방에 시골에 유대인들 청에서도 멸시하는 갈릴리라는 저 총구석 저 총구석 출신들이요 아주 무시당하는 시골 사람들이요 사실 제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밖을 나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른 민족을 찾아가서 보금을 전할 수 있느냐 잘 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 돈 또 없으면서 아무런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땅그같이 만민에게 가서 보금을 증가하라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누가 봐도 너나 할 거 없이 사실 사실 제자들 영적 상태도 영적 상태도 충만한 상태 아니에요 폐잔병이에요 폐잔병 영적 상태도 행편없어요 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의 달로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고향 앞으로 가 다 갔습니다 특별히 이 수저자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그냥 고향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늘 마음속에 뭐요 자극을 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을까 그러면서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실패자가 돼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소심해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무엇을 느낄 수 있는 무슨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이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라 너희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 몸 하나 너 마음 하나 관리 못해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엉뚱한 반응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 속에 잡혀있는 동기가 있으면요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아무리 능력있는 말씀 전해도 안 들립니다 그게 6절 보세요 이들이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요 우리의 회복은요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땅을 뭐라고 좋게 말하면 땅을 빌려줬으니까 임대했던 것을 돌려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제자들이 쓴 단어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뺏긴 자신들의 나라를 도로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말하면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 잡혀있어요 위로부터 이 말 성령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 영적인 말씀 영의 세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의 것 이따가 없어질 선언했건 로마 압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기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걸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 가자 교회 나가서 하나는 이용해가지고 병이나 고침 받고 가자 기도해가지고 내가 물질 좀 부자가 좀 되고 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떼길 바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고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 신앙성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 문제에 매어가지고 나는 연약했어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병이 없고 나는 나는 말도 할지 모르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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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 딱 잡히 있어요 자신의 절실하고 가급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꽉 잡혔습니다 물론 이것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기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신 문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한번 바꿔보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똑같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잘못 잡은 거예요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기독교인은요 신학자 어느 유명한 신학자 말해서요 그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제일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강서구 살면서 뭐 좀 줄여 봅시다 등촌동 살면서 방화동 살면서 방화동에서 등촌동에서 가양동에서 내 화곡동에서 내가 최고의 행복자다 또라이같이 말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정도로 하 정말로 행복자다 이게 진짜 그렇지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자다 행복한 삶을 사니까 주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저분을 보면 늘 밝아요 늘 웃어요 늘 행복해 보여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늘 인상호사하는 예수님 있는데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제가 10층에 사는데 9층에 사는 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다년데 얼마나 예민하냐 잠 못 잔대요 우리 집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둘 밖에 소리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프로젝트 아파트는 뚜껍게 지어가지고 문 닫아 보면 소리 하나도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잘 지었어요 근데 20몇 년째 살고 있는데 그거 뭐 어항에 소리 그 전기는 물 돌려가고 나무가 그 소리 자꾸 그 소리 들린다고 수어하는 거요 올라오시라고 집사람이 그랬더니 올라오시라고 여기 뭐 있냐고 남편이 없잖아 아니 나 이게 들려 주여 이 약을 먹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요 교회 다녀 있는데 그렇다니까 착각하신 것 같아요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지요 그럼 교회는 왜 가냐 쪽팔리게 저희 사람들 볼 때 욕하자 교회 다녀 맨날 쟤고 앉아 내가 맨날 시비 걸고 맨날 찡그러고 다녀 얼굴 찡그러고 다녀 바퀴블리 시그러고 다녀 제가 봐도 그러면 또 또 교회가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강성우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들이 될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누가 좀 욕하더라도 괜찮아 건방지 아 저 체험 못했구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살아왔어 나를 집어넣으라니까 나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요 큰 부분 다 그렇게 지금 속고 있단 말이요 일심이 되면 지속할 이유가요 없지요 내가 같이 지금 육신 속에 살다가 얼음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이걸 강조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맛을까 제가 여기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있어요 영적 본질 회복하면 나머지 것은 더 알려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이걸 실제 체험하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 다 던져버렸어요 심지어 완전 또라이지 사업이 정신입니까 계산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체험하고 말씀드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표는요 삶운동 시간표에요 여러분이 삶운동에 한번 오리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삶운동 일으켜라 그래서 장단기 결식자들 부흥기로 작정된 자들을 너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되고 뭐요 물질도 회복되요 따라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내가 승인받았다 자 하나님 가난하게 하겠어요 병들게 하겠어요 맨날 몸 약해 빌빌하게 만드시겠냐고요 저를 좀 보시고 저도 시차도 없어요 시차도 반대로 다음주도 이번주도 일본 가야도 그 다음 유럽 주중에게 왔다 가다가 가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사람이 노력할게 해봤자 뻔하지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겠다는데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지 않겠느냐 마태봉 6장 33절 말씀을 확 찾고 은약적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본질을 놓친 제자들의 관심을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런 시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는 내 정의 되리라 하시리라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 신경 쓰지 마 너희가 때야 기한 정하면 안 돼야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기 집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한부 종관론자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주로 이 수법을 씁니다 스스로 재림주라고 이런 교주들 신격화 해가지고 연대 시작된 제임에서 서울대 고대 엘리트들이 싹 다 가면 그것도 최고 이쁜 미인들 다 잡혀 버렸어요 신격화 주님이라고 지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저도 봤는데요 이 방역을 방역 직후에 일반 교회까지도 제임했을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복음이 문을 막고 있는지 정말 영적 경계를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사들에게 너희의 일이 아닌 것이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것이다 성령 충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덤제 했자 맞습니까? 답 났습니까? 결론 났습니까? 결론 난 사람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주 없어서 이거를 내가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이 권능이란 말에 헬란 말에 두나미스 이 권능이란 말에 헬란 말에 기록이 시작된 건데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의원이에요 그게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적 힘이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에요 폭발적으로 그냥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을 폭발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은요 그 사람 때문에 폭발한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기관이 살아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지각변동이 일으키는 놀라운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주여 나에게 영교회 영적 지각변동이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주옵사사 제가 처음에 한 사람이잖아요 400명 정도 모이는 수용로 교회 제가 가가지고 두 달 만에 청년회장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조용한 교회 조용한 교회에요 목사님도 조용하고 장호님이 두 분 계신데 조용한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키도운동, 천도운동, 허신운동, 부흥운동 그냥 밖에 나가서 막 구덕 실내처럼 뛰어가고 부산보고 맞아 청년들 끌고 다니면서 부산을 확 뒤집어버렸어요 교회 뒤집는 거를 말할 것도 없고 교회 확 그냥 기도운동, 천도운동, 허신운동, 부흥운동, 부흥운동 일으키고 부산보고 부산보고 그냥 구덕 실내처럼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돈 빌려가지고 우리 부산보고 맞아 그러니까 부산이 덜썩덜썩 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습니다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모든 의심, 모든 걱정, 두려움 완전히 성령을 폭발시켜버립니다 모든 부정징은 다 폭발시켜버립니다 열두가 영적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힘을 주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림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되어진다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세요 성령의 능력은 나를 초월해서 나를 초월해서 하늘 보자의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세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인된 삶을 그냥 저절로 되게 되어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렇게 정인된 삶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집니다 아이고 나 3일조 너무 힘든 나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하지 마시고 기도구려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3일조 한다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 생각할 수 있는 예유도 없는데요 자꾸 이런데 무슨 내게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힘 좀 주 보십시오 그러면 따지세요 아멘 난 못하겠는데 자꾸 하라 하니까 힘 좀 주 보십시오 내가 주시면 내가 해볼게요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내 정인이 되리라 종교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머리 깎고 또 시집 장관하고 수도하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자기 스스로 예수합니다 종교의 종교 미안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누리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요 터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른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되어지게 되어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삶 운동에 풍성한 열매 믿는 정의 내게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동체로 오직 은약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제자들에게 심어준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이것도 독특한 것은 뭐냐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올려져 가니 올려져 가시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려져 가시니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거죠 올려지신 이 예수는 여기 누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성천까지 싹 다 모든 여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으면 천국까지요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길을 알아야 천국까지 천국으로 가 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가 진다니까요 눈 뜨면 천국이요 올려져 갔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까지 전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언약 성취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언약이 성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언약 붙잡는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 본문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감난산 언약을 붙잡은 120명의 제자들 마가다라빵 모여 기도에 집중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집중 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린 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으로 나를 보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즉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혼의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임지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 한번 체험해보세요 우리 기도는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종교와 달라야 돼요 언약 하나님 말씀 붙잡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가 뭐예요?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기도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간절히 듣는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최질화되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해요 이 마가다르 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할 때 오춘철 성령의 강림에 놀라운 역사이 나왔습니다 제사들이 10일 동안 뭐 했어요? 말씀하신 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하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 기도 매주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체험을 안 하면요 신앙생활이 지루합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 얼굴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은 얼굴이 막 돌아가 혈색이 좋아 그런데 오래 다니는 분들 지루 지루 얼굴 딱 보면 지루 아무 감동도 감각도 감동도 감각도 무슨 말입니까? 영적, 눈병, 영적, 아무 감각도 찬양을 불러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아무 감각 없어 보통된 건 아니지요 내면의 깊이 부분은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판단하는 교만 사단이 있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딱 잡혀 있어요 매주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내 산업으로 내 직장으로 내 학업으로 지역으로 이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계속 24, 25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장 8절이 성취가 됩니다 언약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역량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서부터 지역으로 지역에서부터 이제는 나라로 각 이웃으로 중중중중 쭉 나가는 겁니다 이게 24, 25 영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 시작돼가지고 교회로 해서 지역으로 해서 점점 전 점점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성령의 인도 받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기도 하세요 그것 회복 다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회복 지켜줍니까 3일조 아멘 해보세요 미쳐보세요 미쳐봐 좀 아이고 저 장노님 저 완전히 3일조 생명군이 미쳤어 저거 그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 기도한다고 미쳤어 저 교회 미쳤어 저거 저 사람 저거 완전히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한 번만 들어보시라 하나님 어떤 상급 주시는 거 저 그 소리 평소에 많이 들었어요 저 미쳐서 저거 좀 미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미쳤다 그랬어요 난 바울 나 그리스도에 미쳤다 정신 차리지 말고 미쳐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볼 현장 회복의 두 가지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오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사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지사하는 대로 성령에 끌려서 현장 변화에 지옥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제 은약기도를 강조하는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다른 거 없어요 사도를 성령에 받고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은약기도를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막 십차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각자 개인행정을 써 내려가야 돼요 개인행정 여러분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전도와 성교행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에 여러분 이름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쓰는 행전은 언주행전이에요 여러분 이름 서서서 여러분 이름 서면서 여러분 이름으로 행전 우리가 2주간에 결쳐서 이제 보금운동의 플랫폼 현장회복의 플랫폼을 삽입해 보았는데 이제는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실제로 움직인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움직여 보금운동의 플랫폼 현장회복의 플랫폼 빌리그람 전도회피 빌리그람 전도회피에서 이런 발표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평균 스물한 분의 보금 가진 자를 통하여 접촉했다 스물한 분의 접촉 평균 평균 한두 분이 안된다는 얘기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보금전 접촉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하는 거죠 보금전에는 안 믿는다 스물한 분 쳐다보셔요 스물한 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영계 못했으신 분들 중껑마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산무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산무운동을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회복의 플랫폼들이 되기도 하죠 없어서 우리 모두 사도행전이 성경행주로 성경행전이 기도행주로 기도행전이 개인행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계의 모든 성도를 다 되기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원 온라인과 봉당 황금함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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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하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의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 정순희 선교사님, 우크나이나의 정뭉시 선교사님, 정소명 전도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실 때 경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주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오직 원약기도를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통하여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한주간 오직 원약자님의 이름을 승부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영정 선수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한주신 분이 살면서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들과 영정기의 배에 의해 주옵소서. 한주신 분이 살면서 해 주옵소서. 한주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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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입금에 의해 주옵소서. 한주신 분이 살면서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격 bleed 흐리며 찬양 들으세요 boldhearted insan 예수의 은혜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우리 구조 예수 것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설립이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자하셔서 성령 추구만 해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로 현장 변화에 주역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정과 생업과 잔일과 사회에 파손 협력하는 모든 성인들 해외지의 모든 성들을 자라로 랩런터들 무리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겨라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